자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주식폭격기 타쿤입니다.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뭐 똑같은 얘기를 드릴거지만 혹시나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건데요. 자 일단은 뭐 여러 얘기에 앞서 제가 일단은 뭐 HLB 주주라는 걸 여러분들께 인증을 도와드렸습니다. 저 또한 주주이면서 HLB에 대해 제가 정보를 좀 받아와서 자 이 미보도 자료를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좀 도와드릴겁니다. 자 이거는요 뭐 일단 제가 키운 투자증권 출전투자대회 3위 성적을 걷어왔는데 뭐 대단한건 아닙니다. 그래서 5월 21일날 인증을 해달라 해서 제가 인증을 좀 도와드렸구요. 그래서 일단 HLB 주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제가 오늘 면밀하게 분석을 할겁니다.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할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바쁘신 분들이나 오늘 공휴일이라서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면 010-6411-870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겁니다. 자 미보도 자료까지 제가 보내드릴거구요. 자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까지 제가 입장 도와드릴겁니다.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은요.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자 HLB 우리 일단은 근본부터 봅시다. 자 우리가 어제 플러스 3% 약간의 추세를 다시 한번 살려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. 자 HLB 좋지 않은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. 제가 주자룬 컨텐츠 방, 이 주자룬 방, 주자룬 방에서 주식자룬 원이었겠다.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냐. 자 이 뉴스죠. 자 HLB 항소제약에서 파트너십 괜찮나? 가남, 신약, 미, 허가 어디로? 지양곤 HLB 회장 CMC 문제의 지적에 항소제약 즉 퍼실리티 문제라 정정. 항소제약의 FDA로부터 CRL 관련 상세 정보를 받을 것이라 전망도 빗나가. 음 HLB 항소제약 신뢰 보이지만 시장의 의구심의 해결과제. 제가 외운 내용은요.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. 자 일단 보겠습니다. 중국산 PDO 항암제 FDA 승인 올해 마지막 도전도 실패. 자 이것도 똑같은 이유였거든요. 근데 이거는 조금 달랐습니다. 이거는 똑같은 제조 시절의 문제예요. 자 이 토리판. 아 죄송합니다. 이제 묻고 가겠습니다. FDA 승인과 제조 시설에 대한 실사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제로 코로나,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의 입국에 불과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인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 감지해서 한번 빠꼬먹은 이력이 있었습니다. 자 이거를 제가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. 진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직접적으로 기자회견까지 다녀오면서 말씀드렸죠. 아 이거 항서제약이 이날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. 라이브를 제가 켰었는데 한 4천명 가량 보셨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. 아 항서제약이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원래는 회장이 오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진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하면서 주주를 좀 달래는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부사장이 올 자리가 아닌데 부사장이 와서 얘기를 했다. 자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뿐더러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자료 이게 결국엔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. HLB 항서제약 내한이 리버스에 나니 단독 FDA 출원 가능성 주주도 초비상 날짜 나와 있습니다.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퍼즐 알아시 맞춰주는 가운데 제가 저거 이틀 전 뉴스인데 저걸 보고 나서 웃음이 너무 크게 났어요. 어떻게 예상을 빗나가지가 않느냐 아 그러니까요. 자 HLB는 제가 진짜 거의 찬티였어요. 진짜 막 우수성까지 말씀드리면서 베스트인 클래스적인 임상 데이터가 생존기간이 다른 약효에 비해서 엄청납니다. 발병 인자 종류에 비교해서도 약효가 뛰어납니다. 라고 하면서 제가 12월 달에 어 어떡해요? 맷을 다 좀 드렸죠? 12월 달에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때 상황을 보자면 뭐 안 좋은 얘기가 돌았습니다. 뭐 안 좋은 얘기가 루머가 또 많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HLB는 다수 다 난 안 했죠. 루머도 많았고 공매도도 많았고 자 근데 뭐 가짜 뉴스를 도시 나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하여서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녹였다. 자 항서제약 때 이거 얼마 녹았습니까? 5조 녹았어요. 물론 우리가 이 평선 이탈 나와주면서 눈치를 챘죠. 선반영이 들어갔다. 자 다행입니다. 혹시나 못 나오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자 못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재개할 수 있습니다. 자 이 날짜만 알면은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수익 가져가신다면 재개할 수 있어요. 자 5조 이상 녹았는데 이렇게 HLB는 적극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나와줬었는데 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. 답이 나와있죠. 다행인 건 외인들 기관들 금투계 매수세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리부세나 리비 그래도 리부세나 리비만 단독으로 나왔을 때 우수성은 여전하다는 거예요. 이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. 이게 터져줘야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고 제가 보내드린 이 뉴스는 시장의 판단에 맡길 겁니다. 시장의 판단 자 근데 이 날짜가 중요한데 시장의 판단을 왜 맡기느냐 자 이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리부세나 리비 단독으로 나왔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인지 부정적인 효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. 다만 변동성이 큰 시장일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날은 제가 특별히 라이브로 좀 준비를 할 거예요. 자 그래서 뭐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 거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중계해 드릴 겁니다. 라이브 켜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렇습니다. HLB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쥐예요 쥐 도관에 든 쥐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진짜 궁지에 불리면 울어요. 쥐가 물론 연령대 있으신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은 시골 출신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. 쥐가 물어요. 정말 근데 HLB가 진짜 까딱해서 항서제약을 손절할 수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제가 이전에 받았던 뉴스이기 때문에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고 있었는데 정확한 퍼즐이 하나 나와줬습니다. 자 그러면 자 물론 주가 반등 쳐줄 거예요.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지금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? 아니에요.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해 드리는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.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화자에 대한 의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먼저죠. 자 그래서 이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이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이 5배 약 5조 5조가량 지금 녹아내렸죠. 자 이 다 5조가량 녹아내렸는데 이거를 또 한 번 맞을 거요? 아 저는 좀 무섭습니다. 네 저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방심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런 우발 사항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우발 사항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010-6411-8706 구독입니다.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이 우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놓고 어차피 수익으로 우리가 마감이 될 거지만 혹시나 이런 상황들이 안 나와줄 거란 얘기 보장 있습니까? 정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찬티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릴게요. 찬티 분들도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끔 댓글 보시다 보면요. 정말 진짜 이거는 종교 수준으로 보신 분들 계세요. 자 그럼 여쭤볼게요.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왜 무조건 만 퍼센트 오르신다는 분이 뭐 사채 쓰고까지 들어가셔야죠. 집까지 팔고 들어가셔야지. 그래야지 여러분들 부자, 떼부자 되면서 그거 한 번에 갚아버리고 부자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겠죠. 왜?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. 자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. 이게 잘못된 겁니까?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예상이 너무나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이때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. 적중을 해왔어요. 진양곤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양곤 회장이 조금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진양곤 회장이 그래도 이런 항서제약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과 이런 모습들을 예측을 했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진양곤 회장이라면 1방안과 2방안을 나왔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얘기가 나은 거 보면 그냥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. 항서제약이 잘 나와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의리파였습니다. 생각보다. 아 이거는 좀 웃기네요. 네 웃고 가겠습니다. 자 근데 뒷동수를 받아서 괜히 이 뉴스까지도 약간 둔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아 좀 그렇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 주주들끼리 어 똘똘 뭉쳐서 가자 좀 이러고 싶습니다.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웃어서 너무나도 죄송한데요. 비웃는 게 아니라 아 이거를 좀 그냥 코미디 같다고 해야죠. 네 조금 웃겼다.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웃고 시작하자고요. 네 뭐 1위 된대요 어찌 뭐 저리된대요 어찌 하겠습니까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 되니까요.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분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렇습니다. 자 오늘 하루 웃고 시작하시고요. 자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안내를 드릴 건데 자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. 010-6411-8706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라고 하지만 뭐 혼자 하신들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.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.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진양권 회장이 생각보다 순수한 사람인 것 같네요. 항서제약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요.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기자회견을 참석하고 나서부터 이 항서제약에 대해서 회장이 안나온 것만으로도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느낌으로 봤을 때요. 만약에 우리 주주여러분들이 항서제약의 회장이었다면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안 그렇고요. 근데 회장이 오지 않았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HLV만 목 매달아서 매달리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냥 딱히 이 이 CRL에 대해서 CRL에 대해서 CRL에 대해서 뭐 본문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. 느낌이 쎄하죠. 쎄하죠. 자 우리가 굳이 이런 쎄한 느낌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인 견해로만요. 근데 이미 우리는 주주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여러분들과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010-6411-870-06 구독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현명한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